인플레이션에서 살아남으려면 그것이 경제를 읽어라. 코어리딩에서 중요한 의미를 알아봤더니 지금부터는 실제 우리 삶 속에서 활용할 자리다. 특히 투자를 하거나 경제상황을 파악할 때 코어리딩을 아는 사람과 모른 사람은 그 성과가 천지차이다. 알고 있다 해도 이론을 습득하는 데 거친다면 코어리딩이라고 할 수가 없다. 2023년 현재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경제현상은 다름아닌 인플레이션이다. 어떻게 읽을까?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5년 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10년 뒤에 지금보다 더 가난한 삶을 살아야 할 수도 있다. 인플레이션의 핵심을 제대로 읽어야 가난해지지 않는다. 베네수엘라의 한남성은 주머니에 금을 놓고 다닌다. 금반지도 금팔지도 아닌 덩어리금을 잘게 쪼갠 금조각들이다. 베네수엘라 법정 화폐인 볼리바르는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으로 가치고 급격히 떨어졌다. 결국 장을 벌이면 좋은 덩어리금을 들고 가는 것도 모자라 금조각을 가져가야 하는 실정에 이르는 것이다. 2020년 베네수엘라의 물가 상승률은 부로 평센터에 달했다. 2018년의 기준 화폐에서 0을 5개나 빼는 10만대의 1화폐 계획을 단행했지만 그 이름해인 2019년에는 단위가 더 큰 화폐를 새로 발행해야 했다. 그저는 볼리바르 고위권을 발행하기가 무섭게 가치가 뚝뚝 떨어져서 휴지고 가게 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2010년대 초까지 소규부구로 권리바른 베네수엘라는 왜 이 지경으로 전락이 있을까? 바로 인플레이션 때문이다. 오늘날 인플레이션이 전세계를 덮취가 있다.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유럽 전쟁이 인플레이션으로 몸살을 앓는 중이다. 연통화량 증가로 인해 자산을 비롯한 주요 상품 및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의미한다. 인플레이션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서 중앙은행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모든 품목을 모아서 가격지수를 측정하는데 이것이 바로 물가다. 인플레이션은 통화량이 늘어나면서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끊는다. 특히 물가가 올라가는 가운데 그 부담을 타인에게 증가할 수 없는 사람이나 중소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는다. 기업들은 자체하고 개인의 경우를 보더라도 생활비 지출이 늘어나고 대출금리가 올라와서야 내야 이자 늘어나는 등 월급으로 생활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진다. 이렇게 물가가 상승하면 하루하루를 생활을 더 빠듯해지고 현금을 대체할 자산이 없기 때문에 저질로 가난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모르면 돈을 다 빼앗긴다는 것이다. 반면에 부자들은 인플레이션을 좋아한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실물 자산의 가격이 올라가서 불로 소득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부자들은 주식, 부동산, 금, 달러, 비트코인 등 다양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자산들은 이른바 인플레이션 해지의 역할을 하면서 호유의 자산을 눈동이처럼 불려준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인플레이션을 피할 자산이 없다. 집도, 금도, 육가물도 없고 현금만 조금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이 현금같이 하락을 의미한다. 가난한 사람들은 수익과 자산의 대부분을 현금 형태로 가지고 있을 뿐더러 세금도 현금으로 지불한다. 이처럼 실물 자산이 없는 경우에 인플레이션을 맞으면 어느 순간에 벼룩거지가 될 위험에 처한다. 매달 적은 돈으로 긍긍이 생활하면서 남는 돈을 저축해야 하는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투자가 불가능하다. 이처럼 가난한 사람들은 그렇지. 가난한 사람들이 더 죽어나는 거지. 인플레이션을 만든 사람들은 서민들을 죽이는 거지. 더 큰 문제는 소득도 줄어든다는 점이다. 월급이 올라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 지급하는 연금이나 사회복지수당은 인플레이션 상승률에 맞게 조정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현금만 있는 사람들은 이 인플레이션 게임에서 국가에 현금을 빼앗기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인플레이션이 우리를 더욱 가난한 하청민으로 만드는 것이다.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인플레이션에 투자하라. 앞서 인플레이션은 부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므로 물가가 부위의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일관하고 관련 인식을 높여야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소중한 내 돈을 지켜낼 수 있다. 특히 세상의 흐름을 일관할지 모르면 이 상황에서 새로운 투자 기회를 발견할 수가 없다. 기회가 중으로 점점 더 가난해지고 만다. 하지만 인플레이션과 금리의 관계, 국제정세의 핵심을 이뤄낼 수 있는 사람은 남들보다도 한발 앞서 새로운 투자체를 찾아낼 수가 있다. 최근에 전 세계는 러시아와 코로나의 전쟁을 겪으면서 원자재가 부족한 원자재 병목 현상을 겪고 있다. 철과의 도려 등 광물업에 대해서 밀, 옥수수 같은 식료품 원자재가 부족한 상황이다. 승리와 전쟁가스 같은 에너지의 부족도 심각하다. 이런 이유로 원자재가 부족한 나라는 초인플레이션을 겪는 쪽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원자재와 에너지 관련 상품에 투자하면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아울러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각국은행의 금리를 인상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금리, 한국은행도 빅스텝을 단행하면서 시중은행의 적금 금리가 올려갔다. 이러한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관련 상품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지금은 주식이나 부동산의 가격 흐름보다도 그것이 경제의 향방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경제름이 판을 잃는 눈을 가릴 수 있으며 힘든 투자 환경이 수로 기회를 찾을 수가 있다. 40년 만에 새로운 인플레이션, 사람은 기회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코어 리듬을 통해 고민해야 할 때이다. 리치 코어를 읽어야 부를 지킨다. 우리는 누구나 부자를 꿈꾸지만 부부는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부부는 남자라는 노력과 자신만의 관점 없이 얻기도 지키기도 힘들다. 수차례 경제 위기 속에서도 신흥 부자들은 끊임없이 탄생했다. 그들은 마치 무협지 속에서 특진난 지능을 지닌 무공처럼 등장했지만 의외로 그들의 리치 코어는 전혀 없던 특혜란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기본에 와깝다. 그들은 부자의 기본 덕목을 충실히 실행하는 과정에서 자산의 복리 효과를 경험하게 되었고 자신의 투자 철학을 하나하나 정립해 나갔다. 에서 나를 지배하는 방어 기조부터 점검하자 리치 코어는 나를 지배하는 사문구조를 이해하는 것에서 추발한다. 인간의 의식은 무의식 전이지 의식으로는 아닌다. 전의식과 무의식은 자아, 초자아, 원초아, 주의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각 다른 역할을 한다. 자아는 내면의 정심이자 관리자이다. 원초아 아이디는 인간의 무의식 세계에 자리 잡고 있으면서 반능적인 충동성을 적용하는 정신체계이자 순수반능이다. 그리고 초자아는 내부의 일대로 외부의 흐름과 어울리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우리가 부를 쌓지 못하는 이유는 이 무의식 속의 부위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부위에 대한 미성숙한 방어 기제로 작용한다. 방어 기제는 자아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속이거나 상황을 다르게 해석함으로써 감정적인 상처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심리의 의식이나 행위를 그는다. 이 종류의 투사, 프로젝션은 자신의 생각을 상대에게 던지는 것이다. 인정하고 쉽지 않은 생각이나 본능, 개인적인 성향, 특히 재의식이나 열등감 등의 원인을 타인이나 외부 환경에서 찾는 현상이다. 의식, 전의식, 무의식, 의식, 초자아, 자아, 원초아 이렇게 가령 어리도록 취업을 못하고 있어 가족들 눈을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치자 여러 달과 달리 말없이 식사를 하는 가족들 사이에서 괜스레 눈치를 본다. 또 다른 방어 기제인 이지화는 자신의 문제에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방어 기제, 이런 식의 미성숙한 방어 기제에 사로잡혀 의식에서 감정을 고립시키면 사회적인 관계도 견열이 생긴다. 만일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갖고 있는 부위에 관한 부정적인 인식은 무엇인지부터 파악해야 한다. 전의식과 무엇이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우리는 어느 날 슬픈 음악을 들으면 슬퍼지고 경쾌한 텐션 음악을 들으면 나는 텐션이 올라간다. 이처럼 오감으로 빠져들인 외부의 자극에 따라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달라지는데 부자 마인드도 마찬가지다. 부자들의 위치, 코를 읽고 내가 갖고 있는 부위에 대한 인식을 바꾼다면 향후의 3에서 5년 뒤에는 좌선도 큰 변화를 맞을 수 있다. 이러한 부자 마인드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부분도 있지만 대개는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자기 개발서, 투자서를 읽거나 유튜브 콘텐츠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경감담과 전략을 엿보는 것도 부자 마인드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된다. 내 부모님이 전해주는 부위에 대한 메시지는 오늘날 내 무의식에서 큰 양향을 미쳤을 확률이 높다. 부동산은 투기다. 많은 사람들이 피와 땀을 훔치는 도둑질이다. 이러한 서방식을 가진 부모님들이라면 당연히 부동산에 투자해 놓은 게 없을 것이고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투자를 권했을 리가 없다. 자녀는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적어도 20, 30년 동안은 부위에 대한 부모님의 관점과 인식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송총이는 소립을 먹어야 한다. 사람이 너무 과한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 좋은 게 좋은 거다. 등의 삶의 한계를 증가하는 시계파라는 보이지 않는 포호성출 같다. 이처럼은 오랜 시간의 부모와 주변인에게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무의식과 전의식의 사부체계를 끊어버리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매일 일정 시간을 할애해서 이 사설에서 어선한 사람들의 경험담을 접하며 스스로에게 피드백을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들도 10년 전과 다르지 않았어. 무의식의 긍정적인 가설 사고를 세팅하라. 앞으로 23년 부동산 시장의 침착이 벗어나지 못한다는데 언제쯤 다시 상승할까? 미국 연준이 혹여라도 경영은 금리를 6%까지 올리게 되면 주식시장은 정말 배워맞게 서서 벗어나지 못할까? 전세계 금리 인성으로 주식과 부동산의 빙하기를 맞자 향후 우리 앞에 펼쳐질 경제 상황에 대한 다양한 전망이 쏟아지고 있다. 우리는 이런 전망은 무의미하다고 말한다. 당장 한층 앞두어 내다보기 힘들뿐더러 전망은 틀리길 쓰이고 고지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리스에 필요한 것이 바로 가설 사고다. 미래의 가설이란 개별 사건이든 사건 간의 관계든 아직 증명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부자들은 부위에 대한 가설 사고를 한다.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수를 찾으면 끝이 없다. 후보 수를 2, 3개로 좁혀서 직관적으로 괜찮다고 여겨지는 것에 다음 말을 놓는다. 일본 장기의 독고적인 명인 하부 요시 하루의 말이다. 그는 1990년 19살의 나이로 일본 프로 장기 대회의 첫 우승을 차지했다. 직감정에서 70%는 적중한다고 말한다. 그 말하는 직감은 지금까지 축적된 경험 속에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대응하는 것이 없겠다는 무의식의 흐름에 따라 떠오르는 것이다. 하부는 정보가 늘어난다고 해서 올바른 판단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생각해야 할 재료가 늘어나면 오히려 고민만 깊어지고 두려운 마음의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비위란 장기를 둘 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과제, 과제, 가설, 결론, 가설에서 2, 3, 해서 결론이 나온다. 특정 과제를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도달하게 하려면 가설 사고가 필수다. 이때 결론을 도달하기까지는 소차례의 가설 설정과 가설 수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해결하고 대처해 나갈지 또 이렇게 해서 부의의 추월사선에도 가설 사고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부자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추월사선을 타고 남들보다 성큼을 앞서간다. 이유는 가설 사고를 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가설 사고를 하지 않는다. 앞을 내다보며 스스로 세운 목표에 다가가기 위해 어떤 구체적인 가설을 세워서 실천하고 소정을 거듭하는 창조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다. 대신에 시간이 없다. 종자들을 모으기엔 월급이 너무 적다. 빚이 있어서 투자를 할 수 없다. 등 핑계만 찾는다. 생각의 디폴트값을 긍정의 부의의 DNA로 바꾸는 법. 부모에게 자선을 물려받지 않고도 부자가 된 사람들에게는 어떤 능력이 있는 걸까? 같은 상황에서도 부자가 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가려는 차이는 뭘까? 가설 사고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나에게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이다. 그런데 없는 것에 세뇌되면 부정적인 삶을 살게 된다. 그리고 부자에게 대한 악감정을 키우면 절대 부자가 될 수가 없다. 부자들이 왜 서행차선이 아닌 추월차선을 타고 남들보다 빨리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지 알려면 긍정적인 부의의 DNA를 쌓이는 게 심어야 한다. 이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가설 사고도 가능하다. 삼성의 고 이병철 회장은 긍정적인 가설 사고의 달입니다. 뺏길 거에 하느냐? 라는 부정적인 사고를 하지도 않았다. 중일 전쟁 때 땅을 다 빼앗기고 한국 전쟁 때 모든 걸 잃었지만 사람은 남는다는 깨달음을 걸었다. 그것이 인직 경영의 씨앗이 되었다. 악정이 정건대는 한국 비료 공정왕공을 앞두고 사거리 밀수 사건이 전선 눈물을 부은 고 국가에 헌합했다. 이 일로 삼성의 최고 경영자 자리에서도 물려났다. 웬만한 사람이었으면 그때 완전히 무너졌겠지만 그는 달랐다. 고 위건희 회장도 남다르긴 마찬가지다. 물려받은 유산으로 먹고 사는 데 급급한 게 아니라 반도태 조달하는 새로운 도전을 감행했다. 이 역시 가설 사고에 기반한 결정이다. 삼성과 반도체 진출은 1993년 이병철 회장에 선언했지만 그 씨앗은 한참 전인 1974년에 이건희 회장이 보냈다. 당시에 TV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데 반도체가 가능하겠냐는 특정 연결의 만류가 있었지만 그런 사제를 털어 도살한 한국 반도체를 인쇄해서 삼성전자와 반도체 사업에 진출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삼성을 재벌이라고 욕하는 일은 누군지 알 수 있다. 하지만 욕만 하고 있으면 배울 기회를 잃는다. 욕하는 대신에 그들의 성공신화에서 내 꿈을 이룰 씨앗을 발견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자신이 생각하는 부호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글로 써볼 필요가 있다. 부모가 잘 만나서 부모가 되었지? 너 돈의 노예가 되어서 돈이 되면 그런 적석들? 이런 막연한 글로 적다 보면 더 분명한 게 보이는 게 있다. 다섯 가지를 다 적어놓고 보면 나의 무식의 부의의 가설사가 부정적으로 세팅되어 있었음을 알게 된다. 이런 사실을 깨닫는 순간 누구나 변화할 가능성이 생긴다. 먼저 부정적인 생각 두 개째로 골라서 객관화해보자. DNA를 전화시켜야 한다. DNA를 바꿈으로써 자신의 마이너스에서 부모스로 우상향할 준비를 하게 되어진다. 목표를 향한 가설사고를 수립한 뒤에 핑계를 대지 않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한다. 이런 훈련을 거둘할 때 주식 투자할 때도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가난한 사람은 돈 걱정을 하고 부호자는 돈 생각을 한다. 나는 투자자가 아니라 기업가다. 나는 롤모델인 주식 농부 박영목 대표의 말이다. 그의 수많은 인터뷰의 강의는 이 한 문장으로 여행이 될 수 있다. 1998년도에 9천만 원으로 주식 투자를 해서 2천억 대의 자산가가 되었으며 20여억의 기업에서 2대 주주가 된 그의 성공 비결은 아주 심플하다. 숱한 입경을 겪으면서도 그가 끊임없이 투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가설사고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그토록 흔들리지 않는 본질적인 투자 철학을 갖게 된 것은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코오리 등을 해냈기 때문이다. 자신만의 관점으로 고른 씨앗을 땅에 심고 수학이 되려는 농부 박영목 대표의 투자 철학은 오랜 기간 투자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공통점이자의 핵심 전략이다. 돈 생각을 하지 않으면 돈 걱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박영목 대표의 어린 시절은 가난이라는 단어와 개설명되지 않는다. 전기도 들어오진 않는 시골마을에 살던 그가 7살 되는 해에 아버지가 돌아가신다. 그는 지기를 지고 3km가 넘는 거리를 걸어서 때입금을 해오고 방학 때는 광산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6학년 담임선생님이 중학교 등록금을 대주지 않았다면 그의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가 될 뻔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는 3년여 동안에 3류 가공 공장에서 일했고 시계버스 첨인들도 시문도 팔았다. 공장에서 일만 하다가 민방위 훈련을 가지 못해 주민등록이 멀쏘되기도 했다니 얼마나 그 삶이 고단했는가. 그가 이 권한의 쳐바기를 벗어난 것은 방송통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한 후부터였다. 하지만 그 평범한 시간도 오래가지 않았다. 1997년 증권사회에 다니던 그에게 IMF 외환위기가 축가 폭락이 음수해왔다. 그런데 이때의 공경에 그가 좌측한 것이다. 자신을 믿고 투자한 고객들의 손실을 보존해 주기 위해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던 집까지도 팔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그대로 투자하지 않았다. 직장 생활하면서 주식 투자를 시키지 않았고 거의 제로에서 조금씩 자산을 올려나갔다. 그러던 중개 그에게 다시 기회가 왔다. 2001년 9.11 테러가 터져서 몰입해 그런 직장을 고문되고 전후 투자자로 났었다. 단계간의 폭락한 주식들을 매수해서 1년은 안 돼서 큰 시국을 거렸다. 400대의 부자가 되기까지 약 15년 정도 걸린 셈이다. 만약에 내가 외환위기 이후에 그대로 조절하였다면 어땠을지 생각해 본다. 사글세를 전진하다가 분분히 투자하기 실패해서 여전히 어린 시절의 가난에서 우적거리고 있다면 어린 시절의 고생은 내 인생에 걸린 저 뒤에 시작처럼 여겨졌을 것이다. 그가 말일 자신의 인생을 한탄하고 돈 걱정에 대한 결코 지금 자산가가 되지 못했을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 걱정하고 부자들은 돈 생각을 한다. 정작단을 가지고 싱킹 리딩으로 책 속에서 투자의 기회를 잡는 법은 투자의 기회를 잡는 돈 리치코어로 정리한 뒤에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러였다. 이런 코어 리딩은 알물 실천으로 이끄는 원동력이자 흔들리지 않는 나만의 투자법을 만드는 법이다. 최소한 원론적인 책 5, 6권을 읽어야 어떤 기업이 좋은 기업인지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박영룡 대표는 자신의 책 주식농모처럼 투자하라는 독서를 통해 소재의 기회와 원칙을 발견하는 방법을 소개를 하고 있다. 내가 이 책에서 듣기 증오한 것은 독서를 할 때도 수동적으로 해선 안 된다는 부분이다. 책을 읽을 때는 저자가 왜 이 책을 썼는지 묻고 스스로 저자가 되어서 답을 봐야 한다. 그 핵심을 깨뚫고 파편화된 지식을 자신의 관점으로 여겨내어서 코어 리딩에 성공했기에 월날의 명성과 부를 얻을 수가 있었다. 그는 주식농모처럼 투자하라 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매일 매체를 통해서 입력되는 것들은 지식의 조각이다. 단편적인 정보는 부를 창출하지 못한다. 이 조각들을 깰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멋진 지식의 목걸이를 만들 수 있다. 많은 이들이 이런 고민에 빠져 있을 것이다. 수많은 투자 정보가 여기저기 넘쳐나고 있는데 나는 왜 돈을 벌지 못할까? 이 물음에 대한 답도 코어 리딩에서 찾을 수 있다. 정보가 서마리아도 깨워야 지식이 되고 지식도 자신만한 관점으로 잘 깨워야 멋진 투자의 목걸이로 완성이 된다. 잘 깨워야 된다. 부의 화수본을 만들어내는 투자 코어 리딩 저는 조식을 할 시간이 없는데요. 제가 왜 산 조식을 오지 않을까요? 조식으로 퇴직 공원장 날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종자 땅은 얼마나 있어야 투자를 할 수 있나요? 부자가 대체 모든 사람들의 질문이다. 아니 질문이 형식을 띄고 있지만 질문이 아니라 투자를 하지 않아 핑계가 가깝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핑계를 댈 상황이 아니다. 노동력의 한계가 오기 전에 잡은 환경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대를 목전에 둔 모든 이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다. 우리 어둘들이 너보다 더 열심히 산다는 보장도 내 노후를 책임질 가능성도 없지 않은가? 투자 코어 리딩 1단계 핵심을 찾아라. 이러한 잘못된 투자관은 텍스트 속에 숨은 컨텍스트를 읽지 못해서 비롯된다. 컨텍스트. 어떻게 읽어야 할까? 맥락의 읽기를 통해서 그 말에 숨은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 주식에 대해서 악재를 확대시켜놓고 불안해 빠진 개미들은 주식을 팔 수밖에 없다. 이때 보재들은 헛값에 그 주식을 주워 잡는다. 불안을 증폭시켜서 가격을 떨어뜨리고 자신들은 저까지 죽는 시급 혜택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맥락을 읽지 못하면 줄 때 보장이 될 수 없다. 주식 투자를 하면 망한다고 하지만 하지 않는다고 해도 망하기는 매한가지다.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는 시기에 현금의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실버 자산을 갖고 있거나 우려한 기업에 투자해 놓지 않으면 더 가난해진다. 금리 인상기에 개미 투자자들이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투명한 주식과 경영이 나온 부동산은 어디로 갈까 가만히 기다리고 있던 부호자들이 유유히 거듭어들인다. 그리고 금융권으로 빨아들어간 알리고들어간 돈을 빌려서 엄청난 소익을 얼린다.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이 투자에 미치는 핵심적인 영향을 읽어내지 못하면 이처럼 당할 수밖에 없다. 얼마 안되는 자살마저 부호자들에게 빼앗기는데 안다고 깨도 이런 일을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 박영웅 대표의 조직 투자 절대 원칙은 우직하게 기업을 믿고 나 자신을 믿으며 투자해야 하는 이유가 잘 드러나 있다. 그것을 찾은 투자의 핵심은 바로 신념이다. 자신만의 신념이 있으면 섣불리 현혹되거나 포기되지 않는다. 반면에 나와 내가 선택한 기업을 믿고 동행하게 되는 신념이 없으면 끊임없이 샀다 팔았다를 거듭하게 된다. 그래서 실패한다. 투자 코어 리딩 2단계는 핵심을 읽어라. 지금부터라도 투자에 관한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부호자 마인드를 읽어내고 내 것으로 취해야 한다. 실제로 박영웅 대표의 삶과 투자 철학을 코어 리딩해서 인생 역전을 한 사람들은 수도 없이 많다. 10년 전 강의를 듣고 50만원으로 투자를 시작해서 종자돈이 3천만원으로 늘어난 사람으로부터 20억에서 30억 짜증가가 된 사람까지 성공 사례도 다양하다. 심지어 주주총회에서 그를 3번이나 만난 사람도 있다. 물론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다. 핵심을 읽어라. 그래서 박영웅 대표의 투자 10개명 투자자의 시선을 가지라. 부하 내동하지 마라. 아는 범위에서 투자하라. 투자에 대해서는 기업이다. 주재는 기업의 죄인이다. 투자한 기업과 동행하며 소통하라. 기업의 성장적위에 투자하라. 주식 투자는 농사라. 사냥이 아니다. 투자기에는 항상 있다. 저번심 같지 마라. 얼굴과는 마음으로 크게 생각해라. 투자 코리 등 3단계 핵심을 실행해라. 박영웅 대표의 투자의 핵심을 알았다면 구체적으로 그의 투자 방법론 중에서 나이 맞는 것을 찾아서 실행해보자. 10개명을 투자하라는 것을 찾아서 만들어보자 해서 좋은 성과를 만든 사람들이 나는 1만 원 아니니까 해보자.